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방에 화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화속 방지턱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경유지를 포함하여 안내를 시작합니다. 주차 경로로 안내합니다. 전방에 화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화속 신호 단속에 춘지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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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600m 앞에서 영문도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가속 방지턱입니다. NEWS watch the bettetsySI6 либо flies around. 노인보호구역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경고, 연속으로 도착합니다. 경고, 연속으로 도착합니다. 경고, 연속으로 도착합니다. 경고, 경고,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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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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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약 600m 앞 방축동 3거리에서 뉴턴입니다. 전단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약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영문리 방면 10시 방향 세 번째 출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